요소부터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손 두개 지킨 거고 손이 이렇게 밀어내고 미안해 5초 양보하면서 치는 그래 싸워 싸워 4NG가 진짜 어렵잖아 비켜 신경을 쓰면서 치니까 어려운 거야 맞아요 템포 괜찮아요? 응 괜찮은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김태현 1년간 1년간 2년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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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너무 어려워. 어려워. 어렵다. 자, 됐어요. 이거. 이건 뭐지? 이게 나왔지? 네네. 이거 자꾸 도를, 샵을 누르고 싶은 욕망이 자꾸. 자꾸 그렇게 가게 돼요. 그럴 수 있겠다. 할까요? 응? 약간 빠르지 않아? 약간 빠르죠. 조금만 퇴근해볼까? 네네. 조금 약간 모모한 적의 느낌으로. 그래서 난 이걸 칠 때 실로폰으로 이거를 더블링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거든. 한 명이 이렇게.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. 조금만. 조금만 퇴근해볼까? 조금만 퇴근해볼까? 조금만 퇴근해볼까? 이런 converter는mış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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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